안녕하세요. 강사 박진영입니다. 우선 전기기능장 필기를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PLC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전기기능장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기능장은 시험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필답형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형 시험이란 전기기사 실기시험과 같이 주관식으로 약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10문제를 다 맞추시게 된다고 하면 100점 만점 중에 50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업형 시험이 있습니다. 작업형 시험에는 우리가 배우게 될 PLC, 제어판, 그리고 배광공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하실 줄 아셔야지 제한시간 5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풀이를 한다고 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점의 점수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답형하고 작업형하고 모두 다 시험을 보셔야지 점수가 합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작 테스트가 되지 않게 되면 무조건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PLC를 정확하게 2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실 때는 이 프리부터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이상적인 시간은 40분 안에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PLC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때까지 63회 차 때는 63회 이때는 타임 차트가 나왔고요. 여기서 말하는 타임 차트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입력이 발생했을 때 입력이라 치고요. 아래 부분이 출력이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발생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를 타임 차트 문제라고 합니다. 즉 입력에 따라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어떠한 출력이 발생됐는지 이러한 그림을 나타낸 문제가 이 타임 차트고요. 자 64회부터 65회 차까지는 바로 순서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서도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주어지는데 자 뭐를 눌렀을 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눌렀을 때 무슨 출력이 발생되고 자 순서대로 눌렀을 때 이렇게 출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그런 걸 표현하는 문제가 순서도 문제였고요. 자 근데 66회 차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66회 차 때는 기본적으로 두 장의 PLC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의 타임 차트에는 간단한 타임 차트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사칭 연산이 사칭 연산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칭 연산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명령으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잘 표현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를 사칭 연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장을 푸시게 되면은 우리가 PLC를 거의 다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임 차트나 순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명령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명령어란 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타이머 명령어인 TON 그리고 몇 번을 눌렀을 때 제어하기 위한 카운트웨스를 제기 위한 CTU 명령어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켜주는 MOV 등 자 이러한 기본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됐고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간혹 수록되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C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개어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LC란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정기 즉 타이머 플리커 그런 계정기들을 활용해서 우리 전기기능사 작업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정기를 활용해서 회로도를 구성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정기마다 동작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 PLC를 활용하면은 여러 복잡한 회로들을 CPU를 활용하는 CPU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가지 유지 보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LC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PLC는 우리가 계정기라고 하면은 자석의 전자석을 이용해서 A접점, B접점으로 활용하지만 PLC에는 계정기 대신에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서 여기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CPU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연산을 함으로써 복잡한 동작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PLC를 정의를 배우시게 되었고요. 우선 적용되는 분야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식품회사부터 해가지고 제철, 제강산업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물류산업, 기계산업, 상하수도 등 여러가지 자동제어에 이 PLC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PLC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는 컴퓨터의 CPU처럼 여러가지 명령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컴퓨터로 따지면은 CPU 즉 두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 공장 같은 데에서는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근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를 이용해서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저희 기능장 시험에서는 여기 부분을 푸시 버튼 또는 셀렉트 스위치로 입력부를 연결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 입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응용명령어인 CTU 그리고 타이머 명령어인 TON 등을 활용해서 연산을 시키고 자 여기에 출력을 나타내는데 주로 MC라든지 솔레노이드라든지 램프 여러가지 출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주로 우리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 PL 램프 즉 파일럿 램프에서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만 표시를 하는 용도로 출력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PLC의 연산은 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모든 정보는 이진수의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 PLC의 입출력은 그 PLC의 입출력부라고 해서 각각의 입력단자랑 출력단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외부 기기들은 산업현장에 따라 24V의 직류 또는 AC110, 220V의 높은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안정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가지가 요구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전압이 호환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외부 기기로부터 노이즈가 CPU에 전달되지 않도록 포토커플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희는 전원부에 노이즈 방지 대책으로 전선을 최소 5회 이상 꼬아서 전원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PLC 입출력 단자의 외부 기기들이 올바르게 배선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각의 적점 조작 시 LED를 통해 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잘만 배선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입력부는 외부 기기 상태를 검출하거나 조작 판넬을 통해 외부 장치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외부 기기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 입력부는 외부 기기를 통해서 입력 신호를 CPU로 연산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주로 여기서 푸시 버튼이나 셀렉터 스위치로 입력을 해준다 했었죠. 자 뒤에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읽어 보시고요. 출력부는 내부 응용 명령어를 통해 접속된 전자 접속이나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출력의 종류에는 단순 릴레이 출력부터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출력, SSR 출력 등이 있지만 저희는 램프를 통해서 이러한 출력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출력부 연결 예시고요. 자 보통 회로를 구성할 때 전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A접점, B접점을 통해서 자 여기 열려져 있으니까 NO를 뜻하는 A접점이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닫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노멀 클로즈를 나타내는 NC접점, 즉 B접점이 되게 되면서 회로가 폐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등이 전등되게 되는 회로입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시퀀스 회로를 아래에 보시면은 PLC 명령어 예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자 P0이라는 우리 주소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명령어 주소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P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P0은 물리적인 주소예요. 즉 P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직접 전기를 배선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을 꼭 해주는 주소는 앞에 P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P0이라는 주소에 열려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뭐가 막혀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접점입니다. A접점은 NO라고 했었죠. 노멀 오픈 자 노멀 오픈이고 여기에 P20이라는 램프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전기기능사 공부해 보신 수강생님은 아시다시피 얘가 만약에 푸시 버튼이나 생각하고 누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통하게 돼서 램프가 점등이 되게 되겠죠. 지금 프로그램 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P0이라는 주소에 물리적인 주소에 A접점을 입력해 놓고 얘를 만약에 시뮬레이션으로 누르게 된다고 하면은 P20에 전류가 흐르게 돼서 동작이 되겠죠. 자 이쪽에 P0이라고 입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P0이라는 단자에 이렇게 입력부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입력부에 DC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서 자 여기 A접점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닫히게 되면서 입력 신호가 동작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프로그램 코딩한 거에 의해서 P20에 출력이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PLC에서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배웠었죠. 자 여기서 출력부의 신호를 발생시켜 가지고 전등에 정기적인 신호가 가하게 돼서 이 전등이 전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PLC를 연결하고 저장된 프로그램을 제어를 통해 출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LC는 우리 시퀀스 제어 회로랑 틀리게 기본적으로 명령어 편집 및 수정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러한 강점이 있고요.